OK 안녕하세요. 무선 모욕할 제품입니다. 제품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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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리스죠. 여기서 아래까지 딱 넣으면 진짜 멋있어요. 리미트리스. 일단 땡기고 시작하죠. 조용기는 DX3이고요. 땡기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75%밖에 안 한 거예요. 100% 땡기면 완전 위험하게 너무 빠르고 200km 찍습니다. 자, 주문하셨는데 범퍼가 세상에 앞뒤 범퍼 다다다다다닥. 자, 그다음에 타이어도 두 가지인데요. 타이어 패턴 이 타이어가 좀 말랑말랑 딱딱하거든요. 이거 215015. 이거 흰색.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타이어가 GT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딱딱하면서도 그립은 좋고 열 받으면서 살짝 노긋노긋한데 따뜻해요. 얘는 너무 노긋해서 얘는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이만하면 이런 제품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저희 내년 내용물 살짝 벗기고 바로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준비해. 지금 추가하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빨리. 갑시다. 짜잔. 자, 이렇게. 모터. 모터. 그다음에 서버. 원래 선생님께서 3셀로 하시는 원래 스펙인데 4셀로 했기 때문에 그 4셀로 하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3셀과 4셀. 쉽게 해서 6셀과 8셀 사이에 7셀 있죠. 7셀로만 구별해도 됐습니다. 7셀로만 해도. 자, 오케이. 빠르게. 자, 히트잉크 서버도 엄청 빨라요. 서버가 여러분들. 서버가 얼마나 빠르면. 그렇죠. 보세요. 그다음에 자유로도 있어요. 자유로. 이렇게 딱 하시면 자유로도 있습니다. 자유로 기능도. 자유로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속도 빠르니까 살짝 집어넣고요. 자. 자, 이렇게 많은 부품과 함께 같이 주문하실 건데요. 자, 전송도 좀 복잡복잡하죠. 그렇지만 당겼을 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조합이 차되어. הח리78. 진짜 Janel 이 지저 certs. 잘 전 Transcony處 대기 Jacobs에요.